우리 친구들, 신데렐라 이야기 다 함께 들어볼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불쌍한 신데렐라 무동회가 열려서 엄마 언니 파티에 가고 신데렐라 혼자 담아서 집안일을 했다래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불쌍한 신데렐라 샤랄랄랄라 요정이 신데렐라 찾아와서 드레스 오반마차 구두를 선물했대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행복한 신데렐라 구두에서 왕자와 즐겁게 춤을 추다가 벌써 열듯이 집에 가다가 구두가 벗겨졌대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아이샤바 샤바 아이샤바 왕자가 따라갔지만 샤바 샤바 아이샤바 구두가 있었거래요 왕자님이 구두주인을 사들어 다니다가 샤바 마을에 신데렐라를 어렵게 만난 거래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샤바 샤바 아이샤바 행복한 신데렐라 그 후로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샤바 아이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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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